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은 원자들을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99.99991%까지 가속시키는데 성공했죠. 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속시킬 수 없을까요? 이유를 알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. 야구공을 100kmph의 속도로 가속시키는 피칭 머신이 있습니다. 야구공을 110kmph의 속도로 가속시키려면 몇 대가 필요할까요? 야구공을 100kmph의 속도로 가속시키는 피칭 머신을 원형으로 배치하였습니다. 야구공을 110kmph의 속도로 가속시키려면 몇 바퀴를 돌려야 할까요? 입자를 30만kmph의 속도로 가속시키는 가속기를 원형으로 배치하였습니다. 입자를 33만kmph의 속도로 가속시키려면 몇 바퀴를 돌려야 할까요? 그 동안 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속시킬 수 없었는지 아셨나요? 이유를 알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10분을 선정하여 1만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. 이수 evitar 두 가지 관심이 됩니다. 그 tendrils 이것으로 가속시착해 относ즈니당. 지금은 인테네이너으로 무효고가 있습니다.